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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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지났는데요. 지금보다 참 쑥스럽네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1년 지난다고 잘하게 될 리가 없는 거 다 아시죠? 오늘은 작년 1년 지난 이후에 그동안 무인 항공기를 하면서 사실 저 다음 이야기가 무인 항공기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미래형 항공기로 가는 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고담 강연 이후에 저희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작은 성과지만 그 결과를 중간 막간을 이용해서 좀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잠깐 좀 그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고요. 땅에는 조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 항공기와 땅에 있는 조종사를 연결해 주는 통신 장비가 저렇게 있습니다. 통신, 지상에 있는 조종 장비 속에는요. 이렇게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는 비행기의 조종 상태를 볼 수 있고 비행기가 어디에 가고 있고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저런 컴퓨터 장치들이 있고요. 비행기 속에는 저렇게 상당히 복잡한데 눈이 좋으신 분도 무슨 글자인지 잘 안 읽으시죠? 일부러 못 읽으시게 작게 해서놨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복잡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저걸 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게 생긴 좀 특이한 비행기인데 속에 들어있는 가스 터빈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요. 왜냐하면 무인 항공기 기술이 전략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기술은 특히나 무기, 군사 기술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통제가 심해서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한 장점이죠.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저런 특이한 항공기는 아까 잠깐 비디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헬리콥처처럼 이륙을 했다가 비행기처럼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요. 저렇게 그림을 보시듯이 안전줄에 타워크레인에 매달고서 하는 이런 비행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나면 헬리콥터처럼 가다가 점점점점 기울여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비행기처럼 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비행기하고 항공기 이런 거 구별하시죠. 비행기는요.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날고요. 추진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구 같은 건 비행기가 아니고요. 헬리콥터도 비행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항공기는 항공기는 비행기, 헬리콥터, 날아다니는 기계를 총싱하는 말인데 저희 항공기는 이륙 착륙할 때는 회전익 항공기라고 하고요. 저렇게 완전히 전환을 해서 고정익 모드가 되면 그때 비행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항공기를 시험하는 과정이 동영상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헬리콥터처럼 떴다가 점점점점 기울여서 앞으로 가게 되고요. 작년 2월 23일에 첫 비행을 하고 약 5개월 동안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니는 과정만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정작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헬리콥터에서 고정익 비행기로 가는 중간 과정이 사실은 블랙박스고 굉장히 핵심 기술인데 그건 좀 전에 보셨던 시절은 작은 무인기로 기술 개발을 원천기술 개발을 한 상태였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달부터 저기 써져 있는 회전익 모드 완료 저 시기 7월달 말까지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은 사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가 뜨면 똑바로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날아가는 동안에 항상 개그름을 갑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하고 자녀 교육하고 공통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 쳤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가지 않고 비스듬히 갔습니다. 그거 해결하는데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렸고요. 결국은 해결을 해서 9월달에는 천이 헬리콥터에서 고정익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 속도를 늘려간다든가 좀 더 나은 기술을 향상시키는가 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작년 12월 14일에는 저희 시험용 항공기기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인 440km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전 세계의 모인 항공기 수직으로 뜰 수 있는 모인 항공기 중에서는 제일 빨리 나르는 항공기가 됐습니다. 시험하던 과정을 짧게 편집한 동영상인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수직으로 이륙을 하고요. 저 항공기는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과 달리 1톤짜리 항공기입니다. 조종사가 두 사람이 앉아서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자동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과제에서는 저게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아무나 타고 날아다니는 미래형 항공기를 위해서는 지나가야 되는 아주 사소한 중간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펠러가 점점 앞으로 넘어가지요. 오른쪽 화면 아래 두 개는 다 조종사가 조종 장치 안에서 보고 있는 화면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고정이기 모드 비행기로 변신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착륙하러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무인 항공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지상의 어떤 관찰해야 될 대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적외선 카메라고요. 조금 전에 지금은 칼라 TV 영상입니다. 그래서 주야 간의 관계없이 지상의 어떤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재난감지라든가 군인들이 쓴다면 그런 군용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한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항공기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항공기랑 만났을 때 어떻게 충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급기동을 하고 비행기가 방금 하나 지나갔는데 보셨습니까? 비행기는 원래 법규에 의해서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다니는 항공기가 같은 고도에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앞으로 자동차를 쓰듯이 항공기를 타고 출퇴근을 동시에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같은 일시적으로 같은 고도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에서 항공기끼리 그 빠른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상황은 절대로 안 생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 중에 시작한 중에 하나가 이런 공중에서 예기치 않게 만났을 때 자동으로 회피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게 기술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어느 날 완성이 되면 특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세대 차세대를 짊어지실 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될 부분이 아마도 지금의 자동차처럼 다음에는 출근 시간에 다 하늘을 날아서 출근하는 장면이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도 출근 시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꿈은 저 새들이 다 비행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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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